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에바시입니다. 저희가 이제 1부 공연 다 끝나고 이제 2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2부 공연도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저희 팀 개전이고요. 많이 바로 해주세요. 동무원, 동무원. 뒤에, 뒤에. 뒤에, 뒤에, 앞으로. 뒤에, 뒤에. 저희가 신고 많이 들어와가지고요. 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이제 공연 못해요. 감사합니다. 공연하게 해주세요. 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좀 앞으로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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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저희의 영상입니다. 그리고 이건 저희의 이름을 확인하고요. 여러분은 저희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은 저희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모습을 감사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저희의 영상은 저희의 영상입니다. 꼭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